이만치 이렇게 땅을 파 손으로 이렇게 파 뭔지 알겠어? 판 다음에 이거를 아이스크림 샤베트 올리듯이 있지 샤베트 이렇게 뜨면 여기 이렇게 올라와 흙이 뿌리들이 상하면 안 돼 이렇게 잘 뽑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 넣고 흙을 이렇게 해서 꾹꾹 꾹꾹 눌러줘야 돼 뭔지 알겠어? 이렇게 우리 옆에다가 또 이렇게 파 가지고 뭔지 알겠지? 호미 줄게 호미 흙이 불안하다 너네 오후에 어디 가는 거냐? 어디 놀러 가지? 저 행사요 뭔 행사? 부산 가서 아마 대학교 행사에 있걸요? 나 좀 껴주면 안 되냐? 나는 행사 못한 지 지금 만 년째야 왜 행사 안 들어요? 행사 갔다가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했다가 아 겁나 웃겨 그 다음부터 나는 행사 무대를 서 본 적이 없었다 한 번 더요? 내가 딱 너네 소개해 주면 내가 살고 소개해 주면 하지 이렇게 미치겠다 자 딸기 딸기 완성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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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OK